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월드 IT쇼 2023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3층 CO를 중심으로 돌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SK텔레콤프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은 UAM 즉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핫해턴 메타버스 서비스인 E-프렌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이 오전 이른 시간이라서 그렇게 관람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소셜 AI 솔루션인 설리반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어떤 사물이나 장면을 찍으면 그것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써 맹인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AI 프로세서인 사피온이 탑재된 서버입니다. 큰 모듈에는 두개의 칩셋이, 중간에 작은 모듈에는 하나의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동급 칩셋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저 영상만 보면 적어도 한 두세배 이상은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AI 서비스인 엑스칼리버입니다. 동물용 엑스레이 영상 분석 솔루션인데요.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질병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사람용 엑스레이 영상 분석도 가능한데요. 의료법 등으로 인해 동물시장을 먼저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전 AI 솔루션인 AI 카메라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AI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연령, 성별, 동선 등을 로컬하게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200명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린 AI 솔루션인 버추얼 파워 플랜트, 데이터 AI 솔루션인 리트머스, 에이전트 AI 솔루션인 에이닷 등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AI to Everywhere라고 해서요. AI를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BM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인데요. KT도 AI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초거대 AI인 믿음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콜센터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정도를 전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CES 2023에 이어 이번에도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 꾸미기, 사진 찍기가 전시의 대부분이었고요. 어떤 작가의 계기일식이라는 작품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된 카메라를 강조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이 부스에서는 스마트홈 이야기가 좀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핸드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항상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무선 디스플레이 4개를 결합한 파사드 영상입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무선 TV라고 하는데, 신호 전송만 무선이고요. 전력은 유선으로 제공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올레드 TV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LG 시그너처 OLED 8K TV인 것 같고요. 그리고 캔버스 형태의 저감 디스플레이도 좀 보이고요. 전자체판도 보이고, 투명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용 디스플레이도 있었고요. 앞에 보셨던 투명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입체감도 좀 느껴지고요. 뒤에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는데, 아까는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커머스 플랫폼인 웨이프트입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을 인식한 후, 보시는 것처럼 증강현실 기반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와인에 대한 소개나 간단한 이벤트 등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품을 소개, 제품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얘는 가위바위보에요.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요. 특히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기든 지든, 경품을 주는, 그런 쪽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카탈로그를 찍으면,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 제품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사진을 인식을 해서, 모델이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가방, 다양한 가방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는 CJ올리브 네트웍스의 오아시스라는 솔루션인데요. 홀로그램 3D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특수 디스플레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안경 없이 선명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으면, 본인 사진을 캘릭터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알고케어의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찬에 8개의 영양제 카트리지를 넣고,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제를 제조해 주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사용자의 어떤 컨디션 정보들을,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더 피곤하다, 그 피곤함을 풀어주는 영양제 성분이 더해지겠죠. 현재는 기업용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정용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조합 시작을 누르게 되면, 컵에 영양제가, 설정된 조건에 맞는 영양제가 제공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기계의 한 대를 이용할 수 있어서, 기업용으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기업인 클로마운트의 스마트홈 장치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미니빅 윈도우 미니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지금은 버튼을 눌렀지만, 창문을 자동으로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그런 것과 연계해서 쓰면 참 좋겠죠. 마지막 제품은 모닛의 맥스라는 성인용 스마트 귀저귀 솔루션입니다. 실버케이용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IT쇼 2023에 대해서 대기업과 몇몇 인상적인 솔루션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